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눈치 좀 챙겼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죠. 계속 그제였습니다. 검찰 인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원 김용태 당선자의 쓴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의 영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검찰 인사 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거여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해. 국민 눈치를 봤으면 좋겠다. 여당 안에서 쓴소리가 또 나왔잖아요. 수도권 출마자 중심으로 낙선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또 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3040, 주로 젊은 층 수도권 출마자들의 모임인 첫 목회. 매달 첫 목요일에 모인다 해서 첫 목회인데요. 패배에 대한 다섯 가지 진단을 내놨습니다. 보시면 이태원 참사에서 비춰진 공간부재의 정치, 또 지난해 당대표 선거 누구는 나오지 말라 했던 연판장 사태에서 나타난 분열의 정치, 또 강소 보궐선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아집의 정치, 또 입틀막 불통 정치, 가장 최근에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는 책임 회피의 정치라고 정했는데요. 대부분 보시면 여당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대통령의 책임을 이렇게 좀 강하게 직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직후였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틀리지 않지만, 맞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덤문 당선자들은 아니다. 이 방향 자체가 맞지 않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게다가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민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가 여러 범죄 의혹들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옳고 나쁘다가 아니라 싫다는 게 강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분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런 지적들이 당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죠.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